자, 배갑갑니다. 자. 가위바위보! 튀어! 도망가! 야, 잡아! 오, 뭐야? 더 빨라! 진짜 뭐야? 튀어, 튀어! 도망가! 야, 잡아! 오, 뭐야? 더 빨라! 도망가! 야, 잡아! 오, 뭐야? 더 빨라! 진짜 뭐야? 튀어, 튀어! 야, 어디까지 갈 거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어디까지 갈 거야? 야, 뭐야? 저런 멍청이들 올 때 힘든데?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때려! 때려! 잡아! 어디 잡았어? 뭐야? 맞추면! 내가 더 빨라했지? 뭐야? 맞추면! 끝났어! 김선호 씨? 승리하셨습니다! 우와! 와, 이리와 끝났어! 튀어! 도망가! 야, 잡아! 오, 뭐야? 더 빨라! 와, 진짜 뭐야? 튀어, 튀어! 야, 어디까지 갈 거야? 우와! 야, 뭐하는 거야? 저런 멍청이들 올 때 힘든데? 어, 잡았다! 잡았어! 때려! 때려! 잡아! 어디 잡았어? 맞추면! 끝났어! 야, 진짜 빠르다, 쟤네들! 야, 김선호 진짜 빠르네! 야! 와, 이거 번개네, 번개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요리왕 능력평가 순발력 대결 결과 역부득 팀이 승리했습니다! 야! 자! 성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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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야, 성규야, 성규야! 이제 1라운드 끝난 거예요! 아, 뭐야? 메인! 아, 물어! 아, 물어! 아, 물어! 아, 물어! 아, 물어! 아, 물어! 제가 한번 얘기해볼 텐데, 이게 맞나? 오늘 식재료, 모두 식재료야, 이게 메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다음 게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메인 하나씩 있는 거야, 게임마다 이렇게! 아니요? 아니,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성귀랑 포함처만! 성귀를 고르느냐! 아니면 포함처를 고르느냐를 게임을 세 번을 한다고! 아... 그게 셰프한테 필요한 게 순발력만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요? 뭐 일단은! 다음 게임에 가서 이해하면 안 될까요? 그럼 되잖아! 그렇지! 예! 저희는 그러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니지! 다음 게임하러 가시죠! 게임하러 갔다고! 성귀를 결정! 결정! 안 했잖아, 우리! 내가 볼 때 다음 게임도 여기! 한 번을 더 이겨야 된다고! 정훈이 형, 다음 게임도 여기예요! 아, 여기예요? 다음 게임도 여기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작실대 포장 진짜 개 안 좋아! 아, 이게 세트 승부 1대 0이니까? 세트 승부 1대 0이니까? 세트 승부 1대 0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2라운드를 진행할 건데요! 이번 라운드는 여러분의 5감, 그리고 6감까지 평가해 볼 5감? 떡 먹은 싱그리입니다! 어? 뭐야? 뭐야? 떡을 왜 싱그리가 먹어요? 우리가 먹자! 우리가 먹자! 우리가 먹자! 다른 접근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좋은 걸 왜 싱그리가? 추억의 게임 떡 먹은 육만이 아시죠? 떡 먹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에 있나, 육만이? 그렇죠. 상대 팀이 가지고 있는 3개의 상자 중 하나에는 꿀떡, 두 개에는 고추냉이 떡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꿀떡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상대 팀은 제한시간 30초 동안 꿀떡이 든 상자를 찾지 못하게 열심히 움직여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 얘기 좀 들으세요. 집중 좀 하신다고... 제발, 집중 좀 해!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야 그래도 나중에 설명을 했을 때 이해라도 되지. 나중에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처음 듣는 설명이면 여러 번 해야 돼. 가만히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 정도 돼. 8초 정도 돼. 8초 지금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마지막에? 네, 일단은 서로 꿀떡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움직여서 섞어야 되는데요. 서로 던져서 죽어봤든지 부르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혼란을 주기 위해 최대한 요란... 아, 시댄다! 상대방 안 돼! 상대방 안 돼! 어부 아버님이 음악 틀으셨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야, 배가 저렇게 노래 크게 틀고 운전하는 건 처음 듣는데? 야, 스피커가. 스피커가.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다. 흥 다 즐기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잠시 작전의 시간을 가줄게요. 아... 아, 저거 뭐 꽉 뜯어도 돼. 마지막에 먹는 거야? 뭐? 누가 먹어? 아니... 아니, 형기야 찍지 말고. 아니, 저거 물어보는데? 아니, 저거 물어봐. 찍지 말고 얘기해 봐. 네가 이해수, 네가 얘기해주면 되잖아. 정답. 정답. 방 PD님, 마지막에 먹는 거냐고 물어보시겠어요?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혼선을 줘서 석댄 다음에 상대팀이 어륵. 김종민 씨? 네. 김종민 씨? 네. 형기를 왜 자꾸 줍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드러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밌대요. 아, 진짜... 이제... 이게 너무 부드러워지잖아요. 어, 왔다. 싱글이. 아, 오케이. 자, 잠깐만. 내가... 내가 속아볼게. 네. 됐습니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건 상관없잖아. 그치?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어, 이거. 야, 그거 약보 괜찮다. 뭐, 나도 봤어. 난 어딘지 알겠는데? 난 내가 몰라, 지금.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받았다가 다시... 이거거든. 어딘지 몰랐어. 나도 몰라. 난 이걸로 봤어. 그 다음, 잠깐만. 이거를... 땅방에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은 작성이야. 그치.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저글링을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모르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닌가? 해봐, 해봐. 줘봐. 우와, 헷갈리겠다. 이거 좋네. 형, 저글링이 돼, 한 번? 저글링 안 돼. 너, 너가 저글링 안 돼. 우와, 대박. 이렇게 던질게, 이렇게 던질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몰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우리랑. 그렇다면 같이 회의할래? 우리 지금 한 얘기 똑같거든? 우리도 몰라. 그렇죠. 자, 옆 부족 팀부터 섞을게요. 네. 덜 부족이 맞히시는 거부터 할게요. 네. 여기가 맞히는 걸로. 제일 위에 있던 거. 뭔지 알아? 선호가 가지고 있는 게 꿀떡이에요. 제일 위에 있었고. 선호 형께 꿀떡.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선호가 가진 게 꿀떡입니다. 다시. 강조가 가진 게 꿀떡입니다. 3개. statt. 다른. 저리. 신나는 거. 아름다운. – 우와, 수영물이. 신나는 거니까. – kill. 미쳤다. 우리 다짜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제가요? 맞다 갔다 해서. 우와, 콜빵스라. 야, 나이스. 다음 게임 2점 걸고요. 안 해.